레이컨 2부의 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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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그거 찍는거에요 또? MTB? 아 나온거 봤어요 나온거 봤어요 그걸 쓸 줄을 몰랐네 그걸 쓸줄을 몰랐어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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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uger's 구축 J чтоw? Tennessee vue класс Fredericia Why're you preach?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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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신가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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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편집시켜줄까? 형 예정 형 프리스타일 보여줘 싼이형 싼이형의 프리스타일 요 제이제이 하지만 나는 미스테이의 팬 그래서 제이제이 오오오오오오 그때 써먹었던건데 써먹었던거잖아 매일매일이라는 말은 원래 제이제이 얼마나 좋아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는 왕페이페이 왕페이는 왕페이지 왕페이페이는 뭐야 형 왕페이페이 씹이 걸지마 추게 얘는 조금 불태 밥은 잘먹고 타니 지금 봐봐 빨개 빨리 뚫게 한 번 먹었다 오늘 준비 중이신가요? 오늘 준비 너무 좋고 굉장히 동생들이 너무.. 너무 심하고 진짜 너무 바르고 진짜 이런 동생들과 같이 그런 동생을 좋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진정한.. 반 not like San Un 과수같은 때 와인들! eden 팬들시ago Schloss 오늘 진짜 화이팅하고 우리가 오늘 정말 멋지게 잘 해낼 수 있도록 화이팅하고, 화이팅 J.J.GK 파이팅! 제가 돌아왔습니다. 오늘 지금 대기실인데요. 많은 스태프분들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. 지금 제본명은 랜드를 끼고 있어요. 이 옷도 안 좋아서. 여기 MTV라고요. 저희 셀카카를 찍은 거에요. 오늘 어떠세요 기분? 안녕하세요. Deizy 프로듀스 다이어리. 아 이름이 그거야? 네. Deizy 프로듀스 다이어리? 네. 어떤 무대들이 있나요? 오늘 또 멋진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희들의 Deizy와 2AM. 2AM과의 10점 만점이라는 저희 2AM의 곡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. 아 너무 즐거운 거 같아요. 또 제가 항상 막내였는데 막내 분명히 들어와서. 저희가 이제 막내해요. 나중에 흥미를 불러주세요. 막내야 나와라. 저희가 막내가 나갑니다. 저희들 지금 한성현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. 지금 팔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. 의자에 커요 방금 안으로. 왜 이렇게 돼요? 아 너무 잘한 거 같아요. 아 너무 잘한 거 같아요. 벌써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벌써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벌써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네. Deizy 프로듀스. 한용이 화이팅! 팀 화이팅! 팀 화이팅! 팀 화이팅! 팀 화이팅! 우리의 방광수님이죠? 방광수님. 또 오셨어요. 네. 네. 또 오셨어요. 이 형이 아니예요. 한이재도 아니고. 한이의 JJ 프로듀스다. 예. 한이 형의 무한한 매력을 품어주세요. 띠언니 형아 우리의 ratios에 충만한 Schule. 짱! I love JJ. Yeah. 준수가 말한 것처럼 엉덩이 듣지 매일매일. 어허우. 어허우. 헤허우. 제의 저기 저의 있는 애 이름 준 KK. 정말? 매일매일. 우리의 엉덩이. 리지마!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두 번째 콘서트 현장에서 이렇게 무대를 쓰는 건데 그때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관객들과 그래서 좀 많이 긴장되지만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아니 정신줄을 놓아서 무대에서는 바운스로 랩이 네이션 사상 최고로 신나는 무대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냥 피곤하기는 했는데 그건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연습은 했지만 피곤한 건 피곤한 거고 근데 열심히 했으니까 잘할 수 있을거에요. 그렇게 믿고 있어요.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하면 하겠죠? 그냥 무대에 정말 배링을 잘하고 이 무대에 끝내게 해달라고 최고의 무대가 안 될게 해달라고 부끄러워 이제 이 환네마 이제 저희의 상황이 왔습니다. 이제 저희의 상황이 왔습니다. 저희 형 항상 이제 정말 생각을 예전에 하난대로 진짜 기다리세요. 이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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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